안녕 시우야 나는 코트란이야 오늘 시우한테 읽어줄 책은 치카포카 달콤한 사탕을 쪽쪽 먹다가 원숭이가 소리를 빽 질러요 아야 이 아파 저런 이가 온통 썩었네요 으아 원숭이 너 이 안 닦았지? 이 닦기가 얼마나 재미있는데 어 시우다 시우 안녕 직접 읽어줄게 우리가 알려줄게 잘 봐 비버가 가장 먼저 이를 닦아요 입을 이 벌린 다음 위로 아래로 치카치카 치카치카 길쭉길쭉 앞니를 위로 아래로 닦아요 치카치카 포카포카 얼룩말이 이를 닦아요 입을 아아 동그랗게 벌린 다음 이빨 안쪽도 치카치카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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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니를 안쪽 사이사이 까지 닦아요 원숭이잖아 어 원숭이 치카치카 포카포카 아 얼룩말이 원숭이한테 알려주는 거야 이제 다음은 악어가 이를 닦아요 입을 크게 크게 쩍 벌린 다음 어금니도 치카치카 어금니 안쪽 깊숙한 곳까지 닦아요 치카치카 포카포카 다음은 기린이 이를 닦아요 혓바닥을 쑤욱 내민 다음 혓바닥도 치카치카 혓바닥 안쪽까지 구석구석 닦아요 치카치카 포카포카 입에 물을 머금고 오글오글 헹군 다음 퉤! 뱉으면 양체질 끝 반짝반짝 깨끗하니 참 예쁘다 치우도 양체질 잘할 수 있지? 응 음 알았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